유라야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왜 화가 났어? 어, 밥도 안 먹고 배 안 고파? 먹고 싶은 거 없어? 말해봐, 유라야, 어? 유라, 밥 안 먹는데? 네, 안 먹는데요. 어, 참네, 입덧 때문인가? 뭐라도 좀 먹어야 할 텐데. 어, 장모님, 유라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좋아하는 음식? 우리 유라는 불고기 전골 좋아하지? 근데 그건 왜? 아, 불고기. 불고기. 나한테 해달라 그러지. 왜 직접 요리를 한다고 그러는 거야. 아, 장모님이 장어즙 해주신 것처럼 나도 유라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래요. 그래도 말 좀 잘하겠네. 어디 맛쯤 보자, 응? 어, 어때요? 맛있어. 간두 그냥 딱 맞아. 아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어때요? 잘 돼가요?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어요. 우리 사위 요리 솜씨가 아주 좋아요. 아, 그래요? 엄마도 태풍이가 만든 요리 기대가 된다. 아, 저기 유라 데려오라고 할게요. 아, 진짜. 제가 가볼게. 응.